버터와 마가린 중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버터와 마가린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버터는 우유 속의 지방을 모아 고체로 가공한 것입니다.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에 물과 식품 첨가물들을 넣어 혼합하고 유화시켜 고체로 가공한 것입니다. 마가린은 식용유지 가공품으로 식품업체에서 제조하며 버터는 유가공품으로 유제품 기업에서 제조합니다. 가격은 버터가 대략 4배 정도 혹은 그 이상 비쌉니다. 버터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식품으로 인류가 가축을 키우기 시작할 무렵인 고대 문명 초기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와 조선 초기에 북쪽 유목 민족의 영향으로 버터가 있었다고 하며 이때의 명칭은 수유라고 불렀습니다. 우유가 매우 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왕족이나 고관 대작들만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린은 서민들을 위한 버터를 만들라는 나폴레옹 3세의 지시로 1869년의 화학자인 이폴리트 매주 무리에가 발명했습니다. 버터의 원재료는 유크림 한 가지로 다른 첨가물이 거의 없습니다. 유크림 외에 다른 원재료가 들어간 것은 가공버터로 따로 분류됩니다. 제품명에 버터 이외의 단어가 붙은 것은 대부분 가공버터입니다. 마가린의 원재료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주원료인 파묘 등의 식물성 기름에 물과 소금 기타 식품 첨가물들을 넣어 만듭니다. 보조료 산화방지제가 첨가되어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버터보다 유통기한이 깁니다. 마가린은 식물성 지방으로 동물성 지방인 버터에 비해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으며 요즘 생산되는 마가린은 트렌스 지방도 0g이라고 합니다. 버터는 우유를 사용함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풍미는 마가린에 비해 버터가 훨씬 좋은 편입니다. 마가린이 버터의 대용품으로 만들어진 만큼 둘 다 열량과 지방 함량은 비슷합니다. 같은 듯하지만 다른 버터와 마가린 필요에 따라 골라 맛있게 사용하세요.